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땅입니다 12월 21일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눌러야지만 당첨이 되구요 누르신 분들 중에서 정답 맞추신 5분에게 랜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춰라 정답 영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당첨자 발표를 할게요 여러분들 제일 떨리네요 수빈님 푸른별님 핫도그님 김소라님 최원우님 까지 해서 5분에게 제가 오늘 이메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도 항상 계속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때 봐요 뿅 5분이 sea 감사합니다.